엄마 누구만 해 얘들아 일어나 바이 바이 전화를 왜 하려고 나를 마셔 이지 피지 레몬 스퀴즈 잘 먹겠습니다 뭐냐 저거 정설무 이지 마 콜로드에르 정설무 정설무 로지 이시 로지 이시 언니가 서우를 다 먹었어 로지랑 먹으면 되겠네 아 그건 싫어 야호호호 남은데 먹어 이제 먹기 싫대 어쩔 먹으면 또 맛있다 먹으면 또 맛있다 소리 봐 귀여워 그치 또 먹을래 안 끊기게 줘야지 흐름 끊기게 난 울려먹어 그건 니 열어서 해야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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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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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냐 안먹는 날짜는 언제고 그치 그러니까 끝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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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엄마가 왕이야? 난 여왕이지 내가 왕이야 너는 하녀 뭔 소리야? 그럼 나도 공주지 우리 로제는 신데렐라 너는 나쁜 구박하는 언니 나는 개엄마니까 개모지 아 그래? 어차피 너는 훈련부터 해야 되잖아 로그인해봐 그리고 친구들이랑 수라? 오케이 난 오감으로 간다 오감자 오감자로 간다 이 땅이라 한 번 정하면 견뎌 수 없대 안했어 아직 안했어 난 오감자 좋네 오감자 안 돼 해 나 오른쪽 누르고 있어 선택한 유은이가 간주보고 엄마 선택 대신 가죠? 유은이가 특별한 거 가져왔어 2개 줄게 편지? 선택 대신 한다고 말해 빨리 말해 회원한 주 5분 유은이야 빨리 말해 무슨 내용이 있을까 두근거린다 아 빨리 안 간다고 산지야 아아아아아 해석해 주세요 응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거 아니야? 주사 맞으라고? 어차피 내일 갈 거야 우리 여기 백신 레이션이라 돼 있는데 우리 어차피 내일 보건소 갈 거야 엄마 졸라 어려 어렵지 이거는 두뇌 게임이야 단순히 총만 쓰고 끝나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 아니라고 옮겨 어디 있어 의미 아악 언니 갔어 아악 얘들아 절로 가 에이 에이 오 두 마리 더 있어 엄마 졸만해 얘들아 일어나 아악 안 돼 언니 엄마 이상한 거 해 다 보네 엄마 뭐하냐 엄마 뭐해 언니 그걸로 안 돼 아악 여기 뭐야 얘들아 일어나 얘들아 얘들아 뭐해 왜 쳐들어와 야야 야야 이겼다 아악 이게 왜 뭐야 게임 왜 이렇게 못하냐 어? 게임 왜 이렇게 못하냐 장난하네 저다들 왜 하냐고 나를 유니가 준 이과자랑 먹으면서 자너를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레드벨벳 맛 레드벨벳 맛 쿠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 여기 안에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있어서 훨씬 맛있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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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사야 된다 그치? 우유 필요없어 내가 만드는거야 마카롱이 5개에 만원이에요 지금 와우 발렌타인데이 기념 쿠키인가봐요 오늘 저녁은 크림 파스타 아따 나 진짜 점심에 토마토 파스타 먹었는데요 진심이야 나 크림 파스타 먹고거든 다들 짠거 먹고 싶은 라면 먹어 음아 이런 애플파이 어때? 음아 이런 애플파이 어때? 한번 트라이 해볼까? 잘했다 음이가 지금 이렇게 사고쳤어요 빨리 다시 정리하거라 저희는 참참유 먹어요 짜잔 알asil 굶음 중간짜리 오케이 아이스크림에 너무 찐지 아니 뭐 하세요 비빔면 4천원 어? 비빔면 하나 사자 라면 보면 여기 불닭도 있고요 여기 너구리 이런 것도 팔고 이쪽 편에 보면 삼양라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짜파게티도 있고 위에 우동라면 저것도 있다 튀김우도 깎아도 어? 허니버터집 하나 사가자 세일하네 웬열 좋아좋아 비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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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동작은 워밍업입니다 보이주라고 뭐 줄까? 여러분 제가 살이 안 찐 것처럼 보이지만 쪘어요 고마워 여기 와서 다 살 쪄서 난리다 진짜 고마워 두 번째 워밍업 제자리튀기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아아악악악악 아 이 옷은 왜 이러고 있냐고 내려주세요 맘마 먹을까? 네 맘마 먹자 에게는 맘마 먹자 언니는 운동하라 하고 다이어트 제일 해야하는 로제는 맘마 먹자 여러분 참소리를 보세요 잘 부탁해 아 진짜아악 안나와도 failing 지금 허리 부셔질 것 같아 그래 허리가 엄청 아프다고 이거 다 돌린 거예요? 오마이갓 윤이 언니 착해 그치? 어 언니가 청소기 들리지? 여기는 무조건 실패 들어가야 알아서 들었어? 응 검은 그림자 내 언니 태연아 대박 의미도 주면서 1인 1 한 장씩 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1등으로 풀 것인가 풀면 뺏겼어야지 빨리 좀 풀어줄래? 아 아니 천천히 안 치고 테이프를 묶어가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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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같아? 뺏겨 이지 피지 레몬 스케이지 와 이제 밥 차려 내가 하면 불닭볶음면이야 상관없어 내가 하면 미역국이야 불닭볶음면 먹자 잘 먹겠습니다 뭐냐 지금 저는 학교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숙제는 아닌데 제가 조금 밀렸어요 진도가 조금 밀린 바람에 해줘야 합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요즘은 과학에서 에너지 푸드 구물이랑 푸드 사슬 먹이 사슬 를 배우고 또 에너지 피라미드를 배우는데요 이게 분명 한국에서 한국어로 배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 그래서 뭔가 그 두 개가 섞여서 더 어려워졌어요 오마이갓 그리고 또 프랑스어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프랑스어는 정말 제가 철민이서 한국에선 한 번도 쓸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봉주를 이거 말고는 정말 쓸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심각해요 자 지금 배우는 거 스키벌 스키 스키 스킵 스키벤 스키벤 스키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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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빨리 가서 다들 자 자 조금 왜 이렇게 진짜 이뻐 다들 잘 자 안녕 잘 자 넌 잘 자지마 아유 유치 잘 자려 안녕 잘자 넌 잘자지마 아유 유치 뽕짱